파피루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두 편을 연달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생각처럼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단편 두 편을 연이어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박완서 골목 속의 작은 집 젊은 세대기 아기를 뵀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첫 아기 맞을 준비가 대단합니다. 웬만한 감기나 배탈증 나가지고는 병원은커녕 약 한 봉지 안 사먹고 견디던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아기가 뱃속에 편안히 앉았나를 의사선생님한테 진찰받습니다. 또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몸에서 뼈와 살과 피를 마음 놓고 빼앗아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맛있는 것을 골고루 찾아 먹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 엄마는 밖에서 고된 일을 하는 아빠와 늙어서 입맛이 까다로워진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것은 아끼고 자기는 찌꺼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갖고 나선 어림도 없습니다. 빛깔 곱고 향기로운 과일도 싱싱한 채소도 물 좋은 생선도 맛 좋은 고기도 다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사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습니다. 엄마는 또 엄마의 몸뿐 아니라 엄마의 마음도 뱃속의 아기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까지도 넉넉해집니다. 그 전에 엄마는 담장 안의 집안만 보고 집안 일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소도 담장 안만 하고 사랑도 담장 속의 식구들한테만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진 엄마의 넉넉한 마음은 담장 밖을 쓸고 담장 밖을 지나는 사람들과 말없이 친해집니다. 그 전에 엄마는 담장 안에 떨어진 신문만 봤지 담장 밖의 신문배달 소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엄마는 넉넉한 마음으로 담장 밖의 신문배달 소년에게 가장 아름답게 미소 짓고 가끔 소년의 작고 차가운 손과 악수도 해서 소년의 하루를 그지없이 찬란하게 해줍니다. 엄마의 배가 반달만큼 부르자 동네 사람들은 물론 친구나 친척들도 엄마의 배 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아기 마중을 위한 엄마의 일은 더욱 바빠집니다. 아기는 이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나기 때문에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 많기도 합니다. 엄마는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돈을 아낌없이 헐어서 편안하고 따뜻한 아기 옷도 여러 벌 장만하고 아지랑이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아기 이불도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베개는 너무 말랑말랑해서도 너무 딱딱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고운 좁쌀로 속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고 빛깔고운 목욕 대야도 사고 눈에 들어가도 맵지 않은 비누도 사고 꽃잎처럼 열이 나기의 살같이 짓무르거나 땀띠 나지 않도록 보호해줄 가루분도 샀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들을 엄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샀기 때문에 엄마의 주머니는 헐렁헐렁해졌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날로 가득해집니다. 뱃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도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빠가 된 선배와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다가 웃음거리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남자들이 할 일은 아주 쉬운 일밖에 없다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는 길이랍니다. 먼저 아빠가 된 친구는 그 이야기를 매우 쉽게 했기 때문에 아빠는 덩달아서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는 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아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믿음직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음직스러운 것과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구별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의 모퉁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온종일 놀아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여러가지 놀이틀이 있습니다. 더러 손잡이가 빠진 시소와 한쪽 줄이 끊어진 그네도 있습니다. 아빠는 어쩌면 아이가 그 그네에 올라서서 푸른 하늘을 향해 힘껏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그 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미 지난일이건만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아빠는 하나의 줄 끊어진 그네 때문에 놀이터의 다른 모든 놀이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이 허술하게 덮인 맨홀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아빠는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아주 작았고 어떤 신문에는 숫제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맨홀은 어느 길에나 있습니다. 아빠네 동네의 길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삼킨 하나의 맨홀 때문에 모든 길이 아빠에게는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아빠는 또 사람을 치고 뺑소니 친 차와 어린이를 꾀어내 감춰놓고는 부모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하나의 뺑소니 차와 한 명이 나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빠에게는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빠는 어릴 적부터 하늘의 별을 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기와 함께 다시 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러러본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는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아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별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흐린 유리가 눈을 가리듯이 흐린 공기가 가렸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난 아빠에게는 숨쉬는 공기조차도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강물을 보자 아빠는 수돗물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 세상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려 하고 있건만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만일 아기가 자라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기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는 아기는 얼마나 불쌍한 아기일까 그런 아기의 아빠는 얼마나 못난 아빠일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부끄러워 아빠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아기는 이미 이 세상을 향해 출발한 뒤입니다. 아빠는 아기가 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다 해도 아빠는 이미 아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아기를 못 오게 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아빠는 아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이라도 믿음직스럽게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스가 새어 들어올지 모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방구들을 고치고 너무 잘 구르는 바퀴가 달린 아기 침대를 고치고 이 세상에 대한 아기의 첫인상이 될 방안의 벽지도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위험하거나 고장이 잘나는 장난감은 없나 해로운 그림책은 없나도 살핍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믿음직스러워졌다고 생각한 아빠는 어느 날 놀이터의 그네도 고쳤습니다. 장차 우리 아기가 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안의 것을 고치는 것처럼 튼튼하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고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런 고치는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아기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아기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면 고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빠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줄이 끊어진 그네보다는 튼튼한 그네가 더 많고 뚜껑 열린 맨홀보다는 뚜껑 덮인 맨홀이 훨씬 더 많으니 믿음직스러운 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아빠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믿게 되고 이제 아빠는 아기를 이 세상에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기를 사랑해도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믿지 못했으면 여전히 아기를 이 세상에 마중하는 일을 아빠는 망설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기는 언제고 한 번은 집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자라 어린이가 되고 언제고 한 번은 집을 떠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잃고 헤매는 길에서 뚜껑이 허술한 맨홀만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만나지 못한다면 아기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기를 마음 놓고 마중하고 마음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 새롭게 눈 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발견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골목 속의 작은 집에는 엄마와 아빠 말고 할머니도 계십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 태어나고 죽어감을 수없이 보아오시는 사이에 눈빛은 흐려지고 살같은 고목나무의 껍질처럼 찌들고 깊게 주름졌습니다. 손발은 삭정이처럼 진이 빠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눈이 빛나고 살같이 싱싱하고 손발이 날렵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할머니는 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할머니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엄마도 아빠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아기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눈에 보이는 선물이었다면 그렇게 감쪽같이 몰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의 몸놀림은 어줍고 굼뜨니까요.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선물이 돈 주고 산 어떤 선물보다도 아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속으로 흐뭇해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할머니가 몰래 몰래 마련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되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보다도 으뜸가는 선물이란 다름 아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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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적부터 수없이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덜어는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더 많이 보태지고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부피만 어마어마할 뿐 그 이야기들은 오래전에 이야기의 목숨인 꿈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꿈은 어린이와 만나 어린이 속에 들어가 어린이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어린이와 만나지 못해서 죽어버린 이야기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 꼭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은 것처럼 많이 지혜롭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름이야말로 서투른 짓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조심 죽어버린 이야기들을 건드려도 보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도 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아기의 걸음마를 따라 오래간만에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마당에는 마침 빨간 장미꽃이 피어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야기를 시킵니다. 꽃 꽃 꽃 아기의 작은 잎이 그 소리를 흉내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조금 긴 이야기를 시킵니다. 빨간 꽃 빨간 꽃 아기는 그 긴 이야기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빨간 빛을 보는 기쁨으로 눈은 빛나고 볼은 상기됩니다. 할머니는 이제껏 너무 많은 빨강을 보아왔습니다. 빨간 꽃 빨간 사과 빨간 고추 빨간 치마 빨간 신호등 빨간 피 이렇게 빨강을 수없이 거듭해서 보는 동안에 빨강은 점점 시들해지고 마침내 사위여 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처음 고운 빛깔을 본 아기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은 나머지 할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사위인 재가 다시 노을처럼 곱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본 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기와 함께 예쁜 꽃을 보며 황홀한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은 할머니의 둔해진 마음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잠자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는 하늘을 물들인 노을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꽃이 노을처럼 붉구나. 아가야 노을이 꽃처럼 곱구나. 그래야 할머니는 할머니는 꽃과 노을의 빛깔에 서로 닮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꽃은 노을이 아니고 노을은 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한 사물을 보고 딴 여러 사물을 상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물을 바르게 분간해서 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기와 함께 우러러보는 노을진 하늘에 새가 날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 새 새 할머니는 아기에게 새라고 가르쳐줍니다. 아기의 눈이 하늘을 나는 새를 뒤쫓습니다. 새는 순식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기의 눈은 아쉬운 듯 먼 하늘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때 할머니의 삭정이 같은 손은 아기의 가슴이 아직 가보지 못한 먼 곳에 대한 동경으로 힘차게 두근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많은 새를 보았습니다. 참새 제비 까치 까마귀 종달새 기러기 어떤 새든지 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단박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날지를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갇혀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새가 날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가슴이 두근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와 더불어 먼 하늘로 날아가버린 새를 뒤쫓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먼 고장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죽어 표본이 되어버린 새들이 푸드득 되며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마디 한마디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꽃과 새는 할머니가 서리서리 간직하고 있는 긴 이야기의 아주 작은 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도 아직 오기 전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기만 하면 아기가 이 세상에 와서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고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 살려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선물을 마련해 놓고 아기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마냥 찬란하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이야기 선물이야말로 으뜸가는 선물이라고 의시되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는 동안에 터득한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물이라도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답게 각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겹겹의 두꺼운 껍질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비밀은 마지 허들의 물건처럼 밖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물의 비밀과 만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사는 참맛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의 비밀은 따끔따끔한 밤송이와 두껍고 빤들빤들한 겉껍질과 떫은 속껍질 속에 숨어있는 달콤하고 고소하고 오돌도돌한 밤알의 맛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몇 겹의 난관을 뚫고 제일 처음으로 밤알의 맛을 보게 하였을까요? 몽둥이와 돌멩이였을 거라고요? 꼬챙이였을 거라고요? 아니 원시인의 억센 이빨이었을 거라고요? 아니 아니 그 일은 원시인의 뾰족한 손톱과 발톱 아니면 안되었을 거라고요?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몽둥이나 돌멩이 이빨이나 손톱이 제일 처음의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의 것은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저 험악하게 생긴 것 속에 어쩌면 가장 맛 좋은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꿈꾼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할머니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섭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진 발톱으로 사람들에게 덤비는 개의 딱지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맛있는 살을 후벼 파내게 한 것도 결코 돌멩이와 꼬챙이라는 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 이었다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물과 만나도 그 속의 비밀과 만나지 못한 만남은 헛것이고 그런 헛만내만 연속되는 삶이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산 것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헛만남이란 마치 수박의 겉을 핥기만 하고 나서 수박 맛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꼭꼭 숨어있는 비밀을 만나지 못하고 겉만 보거나 핥는 것으로 과일과 만난다면 수박은 참외보다 위대하고 참외는 사과보다 위대하고 사과는 앵두보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앵두엔 앵두의 비밀이 사과엔 사과의 비밀이 참외엔 참외의 비밀이 수박엔 수박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앵두는 수박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과일이지만 수박과 동등합니다. 수박과 앵두는 서로 다른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뿐 결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물의 비밀은 사물을 제각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떳떳하게 독립시키고 평등하게 합니다. 수박은 아무리 커도 앵두나 사과를 자기에게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두는 앵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수박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은 제각기의 비밀 때문에 서로 평등할 뿐더러 자유롭습니다. 사물의 비밀은 이렇게 제각기의 사물이 있게끔 하는 목숨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 있기보다는 꼭꼭 숨어 있으려 듭니다. 사람의 꿈만이 꼭꼭 숨은 사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수박을 핥고 참외를 핥고 사과를 핥고 앵두를 핥고 그러고 나서 수박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3층 3층 집 사는 사람이 단층 집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이 농사꾼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과일을 핥았어도 한 알의 앵두를 먹어본 사람보다 어찌 과일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오래 살고 여러 사람을 사귀었어도 일생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진실과 만난 사람보다 어찌 참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이야기 선물이야말로 아기에게 으뜸가는 선물이라고 으스대고 싶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 입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작정입니다. 아기에게 꿈을 줄 작정입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꿈을 열쇠삼아 사람과 사물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나날은 저녁 노을처럼 찬란해집니다. 깜깜한 밤이 오기 전에 잠깐이나마 노을이 있다는 것은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달걀 달걀 달걀로 갚으렴 박완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5,6학년 담임이 된 문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새 책과 암탉 두 마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근 6학년 아이들한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교실에는 5학년이 열일곱명 6학년이 열다섯명에 닭 서른마리가 합세를 하니 그 수소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곧 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이 다 자란 흰 레그우니 푸드득 푸드득 제대로 날지도 못하면서 날개짓만 요란하게 새 책에 똥을 깔질 않나 창가의 화분에서 고개를 내미는 새싹을 쪼아먹질 않나 삽시간에 교실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도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 닭은 아이들이 품품이 모은 돈으로 산 닭이고 곧 알을 낳기 시작할 테고 그 알을 팔아 가을에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비용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문 선생님이 생각해내서 벌써 5년째나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산골 초등학교로 부임해온지도 5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산골 초등학교는 작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일 작은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선생님이 세 분 학생이 66명입니다. 그러나 학생수에 비해 넓은 운동장과 훌륭한 실습원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일 것입니다. 문 선생님은 부임하자마자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다운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여비를 벌어서 여행을 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여비를 못 대줄 만큼 집이 가난한 아이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 좋고 아름다운 산에 삼태기처럼 안긴 마을이라 농토가 넓진 않아도 기름지고 가뭄을 타는 일이 없어 집집마다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돈은 좀 귀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꼭 도시 구경을 하겠다면야 걷어놓은 나달이라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줄만한 성의쯤은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선생님은 공부 잘하라는 소리 대신에 닭 잘 기르란 소리만 한마디 해서 아이들을 일찍이 돌려보냈습니다. 문선생님은 자기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만 닭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칠 자신만은 없었습니다. 6학년의 5명밖에 안되는 여자애 중에서도 제일 키가 작은 귀염둥이인 봄매는 허리에 책벌을 동여매고 닭은 양팔로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깃털 속에 손을 넣으니 따뜻한 체온과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닭도 앞으로 닥칠 새로운 생활이 불안한가 봅니다. 봄매는 식구 중 누구라도 봄매의 암탉을 구박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지레 벼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봄맨에는 일손에 비해 농사가 많고 봄매의 어머니가 유난히 깨끗한 것을 좋아해 닭을 한 마리도 치질 않습니다. 닭은 온종일 똥을 쌀 뿐더러 쉬지 않고 주둥이로 뭐든지 버릇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 체마밭이 나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머니가 닭을 싫어하는 이유 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닭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봄매 오빠인 한매가 만든 닭장 입니다. 한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고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6학년 때 두 마리의 닭을 기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한매는 닭을 싫어하는 식구들 눈치가 보여 손수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가두어 길렀 썼습니다. 한매는 지금 읍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읍내는 이 마을에서 20리나 되지만 한매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잘 다닙니다. 봄매는 오빠의 닭장에서 닭을 기를 생각을 하니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습니다. 2년 전 오빠가 닭을 기를 때 알밤 맞던 생각이나 저절로 키들키들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봄매는 오빠가 꼬박꼬박 모으는 달걀을 몰래 훔쳐서 삶아 먹고 들길 적마다 알밤을 얻어맞고 굴뚝 모퉁이에서 울고 짜던 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6학년이 되어 두 마리의 암탁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삶은 달걀이 먹고 싶었는지 암탁이 안락기 전 꼬꼬댁 꼬꼬댁 보채는 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듣고 암탁 곁에 지키고 있다가 냉큼 갓 나은 따뜻한 달걀을 손에 넣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걀을 삶는 것이 문제입니다. 밥솥에 넣어볼까? 국솥에 들었뜨려 볼까? 밥 뜸 들이려고 과란 불을 긁어낸 아궁이의 재 속에 파묻을까? 어느 것이나 다 쉬운 듯 하면서도 몰래 하려니 어려워 인운치 전운치 보며 짤짤 메고 있는 사이에 한 매의 다부진 알밤이 뒤통수에 두어번 와 박히면 봄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품안에 감춘 달걀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도 삶은 달걀을 못 먹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름밤 모닷불 속에 파묻었다가 알맞게 익었을 때쯤 살짝 꺼내어 신의 물에 오랫동안 딸꾹질이 났다는 것밖에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본매는 닭장을 깨끗이 치우고 두 마리의 암탉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매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닭을 기르는 법도 배우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입니다. 달걀 훔쳐먹으면 가만 안둘 거라고 제법 엄포를 놓을 생각도 합니다. 어둑어둑 해서야 한매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한매는 한층 의젓 해졌습니다. 본매는 이런 오빠가 속으로 은근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빠 나 오늘 암탉 타왔다. 본매의 어리광 섞인 보고에 한매는 대답이 없습니다. 닭장 쪽을 거들떠도 안봅니다. 아마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본매는 섭섭합니다. 오빠 내 알았지? 닭제 훔쳐먹으면 뜻밖의 대답에 본매는 깜짝 놀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 한매의 태도입니다. 조금 더 농담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장 노릇 할 때 처럼 늠름 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매는 그 말만 하고 획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본매는 이상스럽게 여긴 것에 대해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본매는 어슴풀에 잠이 들다 말고 포드덕 되는 닭의 날개 소리와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듣고 봉당으로 뛰어나 갔습니다. 한매가 양손에 하나씩 암탉의 날갯죽지를 잡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 한매가 한말은 정말이었던가 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치사한 오빠도 있을까요? 본매는 노여움으로 목이 매고 손발이 떨립니다. 본매는 크게 악을 써 집안 식구를 모두 깨워 동생 닭을 훔쳐 먹으려는 치사한 오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매는 악을 쓰지 못합니다. 닭 도둑질 하려는 사람치곤 한매의 태도가 너무도 의젓하고 또 어딘지 쓸쓸해 보여서입니다. 오빠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본매는 그런 소리를 모기소리처럼 가냘프게 냅니다. 그래 안그러마 한매는 어른처럼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니 천천히 닭을 닭장 속에 넣어주고 뜰아랫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그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차라리 달걀을 훔쳐먹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본매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알을 낳으면 제일 먼저 오빠 삶아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삶아줄게 본매는 드디어 그렇게 애걸까지 했습니다. 누가 그까지 삶은 달걀 먹고 싶댔어? 한매는 그전에 본매가 달걀을 훔쳤을 때 하던 것처럼 본매의 골통에 알밤을 한 대 먹이고 가버렸습니다. 한매는 귀엽고 닭을 잡아먹어야만 직성이 풀릴 모양입니다. 본매는 이런 일을 어른들한테 일러바쳐 한매를 혼나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그러려면 망설여졌습니다. 버나마나 어른들은 한매를 나쁜 사람 취급할텐데 본매가 본 한매의 태도는 조금 더 나쁜 짓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닭을 훔치려는 한매의 태도는 번번이 반장노릇을 할 때처럼 의젓하고 또 어딘지 쓸쓸해 보였던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까짓 훔쳐먹도록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니 가을에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일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봄매는 그것을 단념하는 괴로움을 도저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봄매는 밤마다 설친 단잠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많이 수척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어른들은 한창 농사가 바쁜 철이어서 봄매가 달라진 것을 알아볼 만한 마음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봄매는 문득 문선생님하고 의논하고픈 생각이 났습니다. 재작년 한매가 중학교를 갈까 말까 혼자서 생각하고 망설이느라 매일매일 신경질만 부리다가 어느 날 문선생님과 의논하고 단박 명랑해져서 중학교에 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빠가 제 암탉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떡하면 좋죠? 한매가? 네. 인마 그건 오빠가 널 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바보 같으니라고. 아니에요. 매일 밤 그러는 걸요. 본매는 자기도 모르게 울먹이며 그동안에 있었던 한매의 수상한 짓을 낱낱이 문선생님한테 고해받쳤습니다. 문선생님은 본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읍내에서 닭을 사오던 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문선생님은 마치 닭장수처럼 닭을 서른마리씩이나 쳐넣은 커다란 닭장을 자전거 꽁무니에 싣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다가 한매를 만났었습니다. 너 잘 만났다. 자전거 꽁무니 좀 밀어라. 여는 때 같으면 밀라고 할 때까지 있을 한매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급한 볼일을 보러 가고 있던 모양으로 고개만 꾸뻑하고 길가로 비켜서려는 한매에게 문선생님은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한매는 마지못해 자전거를 고개 위까지 밀어주고 나서 이마에 비지 땀을 씻는 문선생님을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닭장수는 그만하시지 않고 인마 인마 일년에 한 번씩이야 할만해 문선생님은 한매의 말을 선생님의 수고를 마음 아파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볍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의 한매의 어두운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파한 후 문선생님은 읍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고개 중 제일 높은 고개 위에서 한매를 기다렸습니다. 한매는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야 고개 아래의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좀 쉬어가려무나 문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시켰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공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봐셨군요.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진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본매의 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누어준 서른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버렴.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독한 마음이고 독한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해칠 뿐이란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나다를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노자 삼은 일만은 막아야 해요. 너도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의 열성 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없겠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문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세 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선생님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아참 넌 거기서 뭘 보았니? 깜짝 놀랄 제주부리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에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면은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선생님은 더운 침을 삼키며 한묘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 주는 사람에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계란 흰자에는 입 아기로 줄줄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나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제 여행 경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봄에는 어찌나 날색의 달걀을 훔쳐가는지 아마 제일 많이 쥐어박혔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있어서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아울러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달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쭉 그때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어떻게든 안갚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갚음의 꿈을 얘기해버렴? 무지막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막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막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구러미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글쎄다. 우리 그걸 생각해보자 구나.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판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가 대견해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봄밤의 어둠은 부드러울 뿐더러 향기롭습니다. 산에서 피는 온갖 꽃들과 잎들과 새순들의 향기가 녹아있으니까요. 한매야, 봄매가 암탉기르는 이를 회방놓지 말고 도와주렴. 선생님은 기어코 봄매까지 도시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실 셈이군요.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감는 이를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문 선생님이 소년처럼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랐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라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야지.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으로 할 테니까 칠 것도 없고 선생님까지 결국은 절 없인 여기시는군요.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문 선생님도 따라 일어서서 한매의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앉혔다. 그렇지만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금년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해가면서 말이야.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내 덕이다. 한매야. 고맙다. 문 선생님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입니다.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못 돼요. 편안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찔끔찔끔 마시며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던 아이들을 이 두메상골에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를 배웠지 않니? 너는 내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얼마나 값어치있게 쓰여지는가 를 알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보았는데 이 두매에 뭐가 있다고? 이 두매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업신 여기는 것보다 내가 우리가 가진 것을 업신 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 도시엔 문명이 있어요. 두매엔 자연이 있다.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도시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 니까 이번엔 도시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의시될 테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의시될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길들인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겨코 걔네들은 의시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 눈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름만 하는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은 자연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외떡잎 식물 옥수수는 쌍떡잎 식물이라고 바꾸어 썼더구나. 자연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란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나도 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누구나 그곳을 손꼽지. 왜 그런 줄 아니? 그 공원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의 흉내를 냈기 때문이지. 그러나 흉내는 진짜만은 못하지. 아마 도시아이들은 이곳에 진짜 자연의 넋을 잃을 깨다. 그곳의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계속해 보면 시들해질 걸. 더구나 그 분수가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의 선녀 포포가 물 마른 걸 본 일이 넌 없을걸? 너희 할아버지도 그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몇 천년을 한결같이 흐르면서도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던? 하긴 그래요. 분수가 신기하긴 하지만 선녀 폭포를 볼 때 저런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커 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 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이 몇갑절 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곳 동물원엔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거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공부지. 우리 고장에선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한결같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거 없이 모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길들여져 사는 걸 보는 것도 신기하지만 노루는 노루답게 다람쥐는 다람쥐답게 산토끼는 산토끼답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신기할걸? 그곳의 천체 과학관에선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도시에선 밤에도 별자리가 안 보인단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우리만 보기에 아까운 것만으로도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이 고장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걸? 그렇지만 선생님 도시에선 수없는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 사는 걸 돕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길들이기는 커녕 자주 그 이름과 쓸모를 헛갈리고 겁을 내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린 무식쟁이가 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 아이들은 아마 토끼풀하고 괭이 밥하고도 헛갈리는 애 천지일걸? 한매야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와 찬피나무와 물풀의 나무와 피나무와 가시나무와 은사시나무와 가뭄비나무와 전나무와 삼나무와 잔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해 모르는 건 유식하다는 생각일랑 제발 버려야 한다.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니까 너희가 특별히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겠니? 그러나 너희들은 실컨 좋컨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한명은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화납니다. 인석아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인석아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오랜만에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드린 두 개의 작품들은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우린 어른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부드러웠던 감정은 메말라가고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은 잊혀져 가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현실적인 일에만 메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였던가요? 하늘을 보면서 별을 헤아리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고 속삭였던 때요. 꿈을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을 생각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작품 둘은 박완서 작가가 이미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오래전 잊혀졌던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 전해준 따뜻한 모닥불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단편이었죠. 아기가 세상을 나오기 전 아빠와 엄마 할머니가 그 아기를 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아기가 세상을 나와서 안전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온 아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 나갈까요? 또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가꾼다면 이 세상은 또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질까요? 그런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훈훈해지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문장이 있는데요. 아기는 언제고 한 번은 집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자라 어린이가 되고 언제고 한 번은 집을 떠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기가 커서 언젠가 어른이 될 테고 어른이 되었을 때 한 번은 반드시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럴 때 세상이 안전하게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잘했다 생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미리미리 그런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들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두 고쳐놓겠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요. 달걀은 달걀로 가프리엄 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제목이 참 재미있죠. 달걀은 달걀로 갚는다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아 이런 의미 없구나 하고 무릎을 닥쳤습니다. 서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매라는 아이가 아마도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에 그만 압도당한 나머지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서울에서의 문명생활은 시골 아이들이 보기엔 분명히 월등해 보였을 거에요. 왜냐하면 시골엔 서울의 그 문명의 이기들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들도 별로 없고 전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도 없고 신기한 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기에게 이런 열등감을 준 도시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게 수학여행을 하게 해준 닭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선생님의 제안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달걀은 달걀로 갚으라는 말씀 말이에요. 난 또 달걀로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도시아이들을 시골학교로 초대해서 도시의 인공미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와 시골은 가진 것이 다를 뿐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들어도 아주 신선한 제안 이었습니다. 자칫 엇나갈 수 있는 아이들의 시선을 지혜롭게 바로 잡아주고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문선생님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준 좋은 이야기 였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을 읽고 난 후 저는 제가 어릴 때 살았었던 고향 마을 한번 떠올려봤는데요. 집 뒤로 작은 언덕과 산이 있고 앞쪽과 옆쪽엔 슬레이트 지붕을 인 낮은 집들이 모여있던 우리 마을 여름 한낮엔 친구들과 강아지들을 앞세워 산으로 들로 냇가로 뛰어다니며 놀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나는 어떤 꿈을 꾸었던가 그때 꾸었던 꿈을 지금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니 살아오면서 저는 늘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의 꿈은 말이죠. 멋지게 헬멧 쓰고 가죽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칠어진 청바지에 오토바이 부츠를 신고 근사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려보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요? 아무튼 꿈입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과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라는 두 편의 단편소설 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뵐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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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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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